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이야기 보셨는데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개정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만 그래미 어워즈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문에도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특정 시상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